저 밑에 보트도 있다 보트도 있다 우리 간다 어 저 밑에 상자 있어 상자 있어? 어 이거 얕은 물 같은데? 어 깊은 물이야? 어 잠깐만 아 나는 물이 아니야! 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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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놔 나 물이야 뭐라고 사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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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라 어 진짜? 내리자 어디감? 블루오션 블루오션이 어디야? 닥 아 닥 닥 생각보다 근데 애들 많이 가던데? 머니까 많이 하고 못 오지 않을까? 그건가? 간다 많이 가는데? 많아 많아 니가 제일 빠르지 않나? 니가 제일 빠른거 같은데? 다른 애들 3명은 산에 떨어진다? 오 3명은 못 간다 한 명은 땡길라고 하는데 산 꼭대기에 떨어진다 닥은 님 혼자밖에 없는데요? 오 뛰어서 간다 뛰어서 들어간다 나머지 내려가지고 뛰어서 들어가자 뛰어서 들어가는데 한 이쯤? 노란핑에서 님 쪽으로 가고 있음 오 개많다 뛰어서 뛰어서 막 애들이 들어간다 나 무기 들고 차 타고 진입함? 맞다 이거 홀로그램 돌아왔다던데? 오 돌아왔다 홀로그램 여기 10매비에서 돌아 돌아왔다고 하더라고 차 타고 간다 오 쪽으로 가고 여기 오면 조심해 창고 쪽에 있어 이랬는데? 내 앞에 있다 컨테이너 하나 하나 더 이거 뭐 뭔데요 그럼? 갑니다 치킨마요 치킨마요 뭐야 여기 파밍 안했는데? 아 여기 들어왔네 눈쟁이 쪽으로 간다 조심해 너랑 나 사임 지금? 적? 위치? 어 일로 온다 내가 내 위치 달충 알고 있음이 돈다 공장 뒤로 뺄건 빼 내가 도우러 가? 응 째 친구 죽은거지? 나한테 다시 돌아왔는데 아 너구나 응 친구 내가 죽였어 거 시체 먹고 와도 시체 안 먹었거든 이뚱 한 명 있었어요 저 걔 말고 아까 전에 4명 갔는데 어디 가는거임? 돌아서 공장 뒷편 보게 공장 뒷편으로 돌아갔거든 공장 뒷편으로 돌아보는건 좋은데 바지가 너무 이쁘지 않아? 어 저거 저 있다 공장 사이에 있어 두개 사이 음 여기 노란핀 근처 주기로 갈거임? 돌아서 한번 봅시다 아까 개임 아까 개 이쪽 이쪽 이뚝의 검은색 옷? 음 어디갔냐? 어 저기있다 20방향 저쪽 공장까지 이동했네 어? 쟤 다른애 같은데? 일뚝인데 쟤는? 아 이뚝이다 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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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떻게 갈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우리 위치를 모르는거 같은데 쟤도 삥 돌고 있는거 같은데 어차피 쟤 나와야되거든 아 그렇네 자기장 그렇지 쟤 나와야되니까 오 자기장 이거 색깔 왜 이렇게 바뀌었음 자기장 저기 공장 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 모서리에 그럼 너무 빠르셨네 어 해안가 해안가 어 누웠다 누웠다 어 누웠다 지금 지금이다 하나 둘 셋 아 아 먹고 가실 뭐야 스르륵 있네 음 아 내가 저기 차 대놨어가지고 차타고 오는줄 알고 타러올줄 알고 대기타를 넣겠나봐 누운게 함정이었다 멍청함이었어 누운게 함정이었다 상대 위치를 파악하기 전까지 눕는거는 죽고싶다는거지 음 함부로 누우면 안된다고 왼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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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배는 내가 털어 케이브가 달라고 케이브가 어디? 케이브가 달라고 하는데 케이브가 어디지? 어디더라? 나도 너무 오랜만에 해서 케이브 그 지명 케이브도 바뀌었음 케이브 그게 어디지? 이거? 여기 케이븐데 그러면 그게 케이브 아 이건가? 동굴인가 혹시 저게? 케이브가 동굴이잖아 그치 저기가 들어갈 수 있는거 아님? 나 충전쏠게 그런거 같은데 이게 뭐야 왜 보트가 올라와있냐 이거 다 건너왔나봐 저거서 소리 들린데? 저거 여기 262방이야 저기 아니 어 꼭대기에 저거 사람 누워있는거 아니야? 저거 아닌가? 아니네 풀이네 사람 누워있는거 같아 생겼어 죽고싶어? 저거 넘어가면 보일거 같은데 올라가야 보일거 같은데 이거 신맵이 조금 힘든게 자기장 시간이 사람 수 따라서 계속 바뀌니까 헷갈려 고정시간이 아니라 수 따라 변환이라서 갑자기 나중에 보면 자기장시간 40초 막 이렇게 줌 갑자기 M4 관짝으로 보내는건 좀 너무하다 생각해나네 아니 아니 가만히 있는거 갑자기 간짝으로 보내 왜 차라리 AK를 쓸까라는 생각을 했었다 총기 성능에 관한 패치노트 없대 그냥 잠수함인가 봐 그 전에 총기 성능 적용할 때 했던것도 막 그냥 변환했지 몇에서 몇으로 바꾼다고 이거 봐 이거 그건가보다 아 이게 케이블야? 어 아 여기 밑에 싸웠나? 그런가 본데 야 저 밑에 보트도 있다 보트도 있다 여기 간다 어 저 밑에 상자있어 상자있어? 어 얕은 물 같은데? 어 깊은 물이야? 어 깊은 물이야? 굉장히 깊어 어 잠깐만 아 나는 물이 아니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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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아 나는 물이 아니라고 멍청 시체 있다 시체 있다 시체 있다 나 미끄러졌어 미끄렸다 빨리 피쳐 여기 사람 시체가 있어 아까 싸우던 개들 같은 오 세개나 있어 어 어 싸우고 나갔나 봐 아닌데? 피템이 완전 구데기인데? 다 먹고 간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아 뭐야 초반에 죽은 애들이네 AK가 이거 뭐하는 곳일까? 아 여기가 그 신지형인가 그러면? 오 아 새로 생겼다는 거 신지형이 지명 바꾸면서 몇 개 더 만들었다고 했거든 약간 툼레이더 같은 게 이게 오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야 여기 그치 나도 지금 그거 찾고 있거든? 여기 아니야 여기 같은데? 여기 아닐까? 여기 같은데 거기로 못 나갈 거 같아 여기 나갈 수 있을 거 같아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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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있다 오 신기하다 약간 약간 언차티드 생각도 나면서 좀 레이라 같기도 하고 좋은데 좋은데? 오케이 썸네일 방금 만들었죠? 이기면 됨 이제 오 좋다 오 신기하다 잘 만들었다 야 이거 케이블을 가보았습니다 이거 하면 어그로 아님? 진짜 가보기만 했잖아 케이블 어그로는 아니지 어그로는 아니지 어그로는 아니지 정말이니까 사실은 나쁜 어그로는 아니지 좋은 어그로는 케이블 가봤으니까 가봐서 보여드렸잖아요 케이블 케이블 차서 차서 우리 차 보기다 보기 보기자구나 올라가 이따 우리도 들어가야 돼 뒤따 멀어 자기장 왜 이렇게 빨라 왼쪽에 지프 있는데 타실? 그쪽에서 애들 싸웠음 지프 있는 데서 막 계속 그럼 타워 가겠지 걔를 죽이면 안 돼 어? 걔들 죽이고 먹으면 되겠다 음 바로 왼쪽 마을에 지프 있으니까 저걸 타고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지프 안 타는데? 안 탄다고? 어디는데? 어디 있지? 그냥 싸우고 간 건가? 안 보이는데? 그런가? 그렇니? 근데 자기장 자체는 느려서 좋다 어? 지프 탔다 어? 탔다 죽인다나? 오면 어? 어? 왜 안 와 아 보급이네 마을 사리에 지프 탔다 어 온다 온다 오면 조직 지프 죽인다 왼쪽으로 돌은 거 같은데? 그게? 어 그런듯 내 쪽? 내 쪽으로 안 오나? 둘 다 많은데? 뭐야? 님 쏘 온 거임? 아니 어? 지들끼리 싸웠는데? 아 지부 두 대다 이렇게 끝냈어 아싸 막타 여기 지체 몇 개야 이거 어 개꿀 아 그럼 개가 1대1로 싸우고 있던 거임? 어 열라 싸웠던 거임 어 우리 자기장 가까운 자기장 다음 자기장 먹어 먹어 야 근데 왜 저거 시간이야 시간이 왜 사람 달리는 거에 가려져 있냐? 그렇네 39초 남았다 안 보인다 가자 자기장 출발했다 어 이거 타이어 없다 여기 여기 타이어 차 한 대 더 있어 어 얘도 없네? 아 앞바퀴 두 개면 갈 수 있을 텐데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걷는 거보단 빨라 언덕이 말고 아래로 가 아 아아 아아앗 지아 이거 가는 게 끝났지 아닐까 싶었지만 아 잠깐만 안되겠다 걸어가자 걸어가자 야 나 돌지도 않았는데 지아라서 막 도는데? 조금만 속도 내니까? 운전 진짜 못하네 진짜 아니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저런다니까? 내가 운전했으면 진작에 도착했어 방금 음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열한 명 남았어 아니지 우리는 동굴 탐험을 했잖아 아 그렇네 많은 걸 했어 그렇지 중요한 걸 하나 했다고 그거 아무도 못 한 거야 지금 우리가 했어 의도치 않게 자기장 천천히 주는 거 너무 좋고 이쪽으로 도원은 없어 도핑만으로 산 위에 있는 거 같고 십어도 왼쪽 자기장 라인에는 없습니다 좀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을에 오 조금만 가면 오 마을원이다 빨리 가야겠다 마을 먹을실 아니면 저기 산 먹을실? 선택해 산에 보급도 있다 30방향 보급은 답이 없는 거 같아 솔직히 금방 마을 안에서 싸운 거 아니면 종설이? 아니야 마을보다 더 뒤산이야 사실 그럼 마을 먹을지 오 저기 산에 120방향 라인 타고 오고 있어 엄청 멍 반대편 자기장 그러면은 건너편 마을 먹자 이 마을 오 우리 보고 있다 쟤 보라 그래 잘생김을 보라 그래 우리의 잘생김은 집 아래 들어갈 수 있나 이제? 아 안되고 야 둠에서 동시에 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지금 클리어 내각에서 안 보임 내 쪽엔 보인다 아 보인다 쟤 자기장 주는데? 응 뛸 거 같은데? 그.. 도.. 그.. 앞에 얇고 남은? 아 기울이고 못 맞추겠어 어? 뭐야 이게 안 맞췄어? 기울이고는 못 맞추겠어 반대편 보고 있음 어? 자리 개꿀 아 왜 안 맞지? 백삼십 배서 수리탄 터졌어 수리탄 소리났네 지금 아홉 명.. 많은데? 이원에 아홉 명이면 다음은? 침 1 아홉 명이 여기 두 파티 싸운다 120에서 띈는다 근데 안 보인다 120 각이 보인다 아씨 능선 미치다 70방향 능선 위쪽에 자리 잡았음 두 팀 한 파티는 잡았고 근데 왼쪽 70방향 두 파티고 나머지 뭐 가까운데 언덕이 더 있다 10방향 탑에 있으면 첨탑 같은데 20방향 그 산 꼭대기에 거기에 저기 있어요 자리 개꿀 내가 지금 첫판이라서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 여기로 올라가네 어 저기 누워있다 도로 건너다 컷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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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 잡고 있었어? 그쪽은? 나 상위에서 내려온 애들 아 난 도로 건너서 내려온 애들 각자 양쪽 다 맡았죠? 아 그래 서로 이제 180도 돌려가지고 봤구나 양방향으로 아 대상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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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